삼성 SDS가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차기 버전인 넥스레저 유니버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삼성 SDS NCA와 범용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표준 API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용자 인증, 지급 결제, 원본 증명 등의 응용 서비스를 3가지 중 한 기술로만 개발하면 다른 기술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이전 버전에 비해 거래 처리 속도가 한층 향상됐고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 적용으로 높은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의 별도 설치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블록체인 개발자 확보와 기술 검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고 손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업무 혁신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